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의무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가 잦아드는 걸 보면서 이르면 내년 설 이후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2주 이상 확진자가 감소하거나 위중증 환자가 줄고 주간 치명률이 0.1% 이하일 경우 한 달 중환자 병상이 50% 이상 여유가 있거나 계량 2가 백신 접종률이 65세 이상에서는 50%,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60% 이상일 때 등 4개 중 2개가 충족되면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현재는 중환자 병상 확보율 68%, 주간 치명률 0.08%, 1.5개만 충족된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2주 이상 확진자가 감소해야 하는데 방역당국은 설 이후로 예상했습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실제 적용은 설 이후로가 되더라도 발표는 설 이전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산세가 이전보다 가파르고 특히 지금까지 변이 중 가장 전파력이 큰 BN1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게 핵심 변수입니다. 방역당국은 방역당국은 권고는 마스크 미착용에 10만 원 벌금이 없어지는 것일 뿐 여전히 감염을 차단하는 중요한 방역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권고는 마스크 미착용에 10만 원 벌금이 없어지는 것일 뿐 여전히 감염을 차단하는 중요한 방역 수준입니다. 방역 수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과학 방역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푸는 계획을 내놓는 걸 보면 당정 협의를 계기로 분위기가 바뀐 거라고요? 네, 어제 국민의힘과 보건당국 간 당정 협의가 있었죠. 저희 SBS 취재 결과인데요. 당정 협의 전날까지는 중대본, 질병청 모두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정 회의 후에 구체적인 시기를 어떤 식으로든 발표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질병청장이 내년 1월에 코로나 증가세가 완만해지면 2주 지켜보고 해제할 수 있다는 이 애매한 표현의 배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권은 여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랬겠지만 방역당국은 때로는 여론을 거슬러야 할 때도 있으니까 수위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 전파력이 강하다는 BN1이라는 변이 추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중국 베이징 대학이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세종은 BAO입니다. 그런데 BAO에 감염된 후 얻어진 항체에 대해서 BN1은 잘 피해 다닙니다. 원조 오미크론인 BAO 항체보다 BAO 항체가 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올해 초 BAO에 걸렸던 사람은 6개월 지났으니까 중화 항체 양이 적겠고 올해 하반기 BAO에 걸렸던 사람은 중화 항체 양은 많지만 효과가 떨어지니까 BN1 감염자는 빠르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전파 속도는 BAO보다 2배 빠른 걸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증세는 코막힘, 콧물, 기침, 열, 목 아픔 순서로 많은데 BAO보다는 가볍고 치명률도 높지 않아 보여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아직 BN1의 정체에는 일부만 밝혀져서 이것의 추이를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